이야, 하얀하다. 또 5장 사이에게. 빠지나 부터 파악한 거가 다 있겠네. 희미와 해버린 눈에. 이야, 괜찮네. 형, 형. 형, 이거 좀. 초대 가수 같으시네. 희미와 해버린 눈에. 어우,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 너무 크게 했나 봐, 우리가. 이거 너무 크다, 야. 레인보우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되나, 유구? 너무 크지 않아? 저거 힘들어, 아파. 풍선이 너무 커. 추구야, 추구. 아우. 큰일 났다. 너무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곰 땅, 피지 땅, 부르고 또 흘러도. 비싱은 철도 돈에 돌아가네. 레인보우가 철자가 어떻게 돼요? 엘, 에이. 엘, 에이? 알, 알, 에이. 아잉인가? 알, 에이?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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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인터넷 누가 하면 되는 거야. 아잉. B.O.A. B.O.A. 보아 누구야, 레인보아. 레인보아. 스틸 너머 왕이 뭐예요, 이거? 레인보아, 노노노. 레인보우. 아잉. 아잉. 제 생각.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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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지금. 레인은 안 했네. 자, 여기 아까 깐고 냈나 봐. 그럼 레인이 안 되잖아. 아잉. 아, 근데 요즘엔 진짜 무슨 친구들이 파티하는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붙이더라. 아, 사야. 유행됐어요. 그냥 붙이자, 이거. 야, 저 언니 기니까 붙이는 거 봐. 진짜. 너무 저 언니 촘촘하게 했는데. 해피 느낌 아니고 해피. 그렇지. 야, 그게 너무 레인이. 레인 느낌 아니고. 레이? 시발이가 하나도. 야, 저거 어떻게 안 되냐? 아잉. 아잉. 힘이 없어, 아이가. 힘이 하도 없어. 디안아, 여기 이거 붙여. N. 네, 나 이거 7. 레인이 너무 저런데. 잠깐만. 안 들어갔어? 내보려고. 아니, 계속 빠져. 태프 가져봐, 태프. 아, 하고 막아보려고? 아, 안 되네. 어디가 구멍났다, 이거. 아. 야. 그래. 어머, 나. 어디. 아, 거기가 찢어졌네. 여기를 붙이자. 언니, 이걸 진짜 잘하네. 내가 줄 테니까. 참 치아가 좋아. 아냐,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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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한글자막 by 한효정